Wild 2011 International 랩픽은? 라데오 라데오는? DMT 킬은 같습니다만 올뷱투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입에 루다 렉스 렉스 스페셔데도 고맙습니다 그렇죠 네 Management 라이즈 약해요 오! 잘 빠졌어요! 세이브! 슈퍼 세이브! 인생전별 나왔어요! 와 그냥 당겨서 이거 빠지면 엄청 모뎀이라 이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자 다시 파고들었습니다 베인이 테스트 하나 많이 들어있어요 아 제대로 됐죠 예은장이가 1분만에 빠지고 앞점프죠 이거는 드디어 점프 리쿨 오! 라이즈는 예상 못했어요 라이즈 못잤는데 라이즈 못잤어요 라이즈 2킬 더블킬 슬려요 어디 너희 그정도의 고통 가지고 내 앞에서 고통을 논하느냐 빠져나가긴 했는데 막혔어요 막혔어요 덤미치가 진짜 깔끔하네요 이거 그냥 싸우기에는 진영이 너무 안좋죠 아아 벽 진짜 잘까네 정말 짜증나거든요 블라디 갈 데가 없어요 트런드 가속감 받고 뛰어갑니다 트런드는 그냥 케이틀린 발만 묶어주면 되고요 케넬 camera NICE GAME TV